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64편 말씀입니다. 10편 6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64편 저희를 해야미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비탄시임과 더불어서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악인들의 온갖 악한 개교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인들의 상황을 탄원함과 동시에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악인들 사이의 화살의 대결인데요. 악인들은 3절 혀의 화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 심판의 화살의 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의 짧은 본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의 괴교로부터 자신을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탄원입니다. 3절에서 6절은 그 구체적인 탄원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행악함이 어떠한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이런 악인들을 향한 저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날들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즐겨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주님을 나의 주가 되시지 못하게 하며 이로써 성령님을 근심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들 중에서 시빔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도 바로 이들이 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에 솔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되 그 두려움을 신속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서이겠죠. 1, 2절에 호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악자들과 죄악을 짓는 자들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모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들의 모의가 실체화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들의 모의를 행동에 옮기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실제적인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두려움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문에 쓰이는 테크닉 중에도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랭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인격화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원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풍파 역시 잠재우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주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밑을 의지하십시오. 그 무엇도 그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감히 그분을 거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혀의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악인들은 혀의 화살로 의인들과 의인들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갖 중상모력과 독이 있는 말들로 다윗과 오늘의 다윗들인 우리를 헤아려듭니다. 그리고 그 혀의 화살로 충분히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혀의 화살은 결과적으로는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전혀 유효타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7절, 8절에서는 상황이 역전돼서 도리어 그들이 쏜 혀의 화살이 역으로 그들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혀의 화살 쪽에 독을 바르다가 자기 자신이 목으로 삼킨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꾀하는 바는 결국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은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어리석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의 영광은 잠깐 피었다 지는 들꽃처럼 허무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혀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모양으로나 부분으로나 참여하지 아니하며 혀의 화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영적인 경계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치기 위해서 매복해 있던 자객들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습격하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의 백성 자녀들에게 정면승부로는 아무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열하게 매복해 숨어서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원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기가 아닙니까? 그들로서는 당연한 행동양식입니다. 이런 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늘 깨어있어야 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기습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마쳤을 때 갑작스러운 기습을 격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습까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늘 영적 전시 상황임을 인지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무장해제를 한다든지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초가 잠들면 부대 전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갑작스러운 원수의 기습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최고 승리는 의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 라고 나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기에 모든 사람들, 제삼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혀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로 보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기 위하여서 홍해로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수장되었을 때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묵과하실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감히 핍박하는 대석 원수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올의 집과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로움과 그 추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의인의 대변자이십니다.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우리의 일을 도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의 악인들의 기세 등등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10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때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냐고 악인의 행악을 심판하시며 의인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는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울수록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매복하여서 우리를 기습할 기회만 노리고 있사오니 우리로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마음의 정직한 목소리를 따라 주를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혀의 죄를 경계하게 하여 주셔서 독의 혀는 망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무관한 대화는 듣지도 참여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인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멸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